이번 시간에는 String, 즉 문자 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우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볼까요?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String이라고 하는데 String이라고 하는 저 이름은 특수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거랑 충돌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 앱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체크를 해서 메인 메소드라는 것도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 문자의 세계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문자가 모여있는 것이란 뜻에서 문자 열, 그리고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작은 따옴표도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밑에 밑줄 쫙 쳐져 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바에서는 작은 따옴표는 특수한 데이터 타입을 가리킵니다. 뭐냐면 캐릭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캐릭터는 성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한 글자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String은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것이 String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항상 String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쓰지 마십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라고요? 쟤는 한 구의자지만 문자 열, 영어로 String이고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저건 뭐라고요? 캐릭터, 즉 문자입니다. 문자와 문자 열은 달라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달라요. 아셨죠? 이게 이제 캐릭터와 String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String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겪게 될 만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줄바꿈을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클립스가 개입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저렇게 생긴 이상한 기호를 끊겨 넣어준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버리면 얘를, 뭐랄까, 잘못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에러가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에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정말로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면 에러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끊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더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대신에 이클립스가 대신 해주는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해준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헬로우 줄바꾸고 월드입니다. 실행. 자, 이렇게 하면 안타깝게도 줄바꿈이 안된단 말이죠. 자, 여기 있는 이 더하기는 헬로우라는 문자 열과 월드라는 문자 열을 더해줬을 뿐입니다. 줄바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제가 헬로우 월드 그리고 이 앞에다가 슬래시 엔이라는 특수한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특수한 기호예요. 자, 그러면 이 슬래시 엔의 저 엔은 뭐의 약자일까요? 뉴 라인의 약자입니다. 새로운 줄 자, 실행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헷갈렸어요, 갑자기. 자, 기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엔터와 그 딜리트키 사이에 있는 슬래시가 아닌 역슬래시를 쓰시면 됩니다. 역슬래시 n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캐릭터는 두 개의 문자는 줄바꿈을 해라 라고 하는 특수한 문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바꿈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hello 큰 따옴표 world 이렇게 생긴 텍스트를 갖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llo world인데 큰 따옴표 그리고 여기다 큰 따옴표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있다고 되잖아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있는 큰 따옴표는 있죠. 문자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특수한 문자예요. 그래서 자바 입장에서는 어? 문자가 시작이 됐네. 문자가 끝냈네. 그런데 얘는 뭐지?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에러를 딱 발생시키고 탁 뻗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따옴표는 특수한 문자, 즉 문자열의 시작을 알리는 따옴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자 따옴표야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역 슬래시를 앞에 붙여주면 이 역 슬래시로 인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따옴표는 일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실행기 끼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 슬래시를 통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임무가 있는 문자를,의 임무를 일시적으로 도망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을 escape 한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진짜 진짜 중요한 데이터 타입을 살펴봤고 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을만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아쉽게도 좀 연산까지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뒷시간에서 따로 별도로 살펴봅시다. 자, 아쉽게도 좀 연산까지 하면 좋겠지요. 자, 아쉽게도 좀 연산까지 하면 좋겠지요. 자, 아쉽게도 좀 연산까지 하면 좋겠지요.